KBS 창원 연중기획 100세 경남 새로운 도전입니다. 은퇴 후 행복한 노년을 설계해야 할 시기에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으로 위기를 겪는 중년 남성들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도 나서고 있습니다. 조미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25년 동안 공기업에서 일하다 6년 전 은퇴한 57살 정섬근 씨.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1년 동안 친구들과 연락도 끊은 채 수성 모으기에만 열중했습니다. 혼자서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 방에 문을 걸어 담그고 제가 밖을 안 나갔으니까. 지난해 전체 우울증 환자 가운데 50대가 20.2%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성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베이비 부모. 이들 베이비 부모 남성 자살률은 2006년부터 최근 5년 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기 연퇴, 자녀 교육, 부모 복량 이런 문제까지 안고 있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베이비 부모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치단체가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전국 처음으로 경희의료원과 함께 우울증 무료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산업단지와 공공기관에서 경남을 일군 베이비 부모는 46만 명. 올해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 시기의 우울과 자살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직면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전설계인